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새우맨 샤오븐! 안녕하세요! 샤오븐입니다! 네 시간이 흐러서 어느덧 벌써 추석이 돌아왔는데요 우리 캐럿들 즐거운 연휴 보러 계신가요? 후! 네 저희는 올해 앨범도 많이 내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쵸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함께 달려온 캐럿들도 이번 연휴에는 푹 쉬었으면 좋겠는데요 쿱스 형도 지금 휴식하면서 열심히 회복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어떨까요? 귀성길 귀경기로 가며 바쁜 캐럿들도 모양이 가지 않는 캐럿들도 몸조심하고 단짠하게 약속! 약속? 약속 맛있는 명절 음식도 많이 드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하늘감이 보내세요 그럼 남은 2023년도 저희 세븐틴과 함께 캐럿들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봅시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안녕